하나씩 어떻게 하지 않으셨죠?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. 아동님이 수면 좀 골라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. 예. 그러니까. 어우 좋아. 아우 아우. 감사하겠고요. 네. 상기 방송이 지금. 와. 감독님이 왜 이렇게 배우는 눈치를 볼 수 있게 계속 왼쪽 오른쪽으로 기다려주세요. 하나. 으. 아동님이 제일 고생하고 계시죠? 다음대로 한 번 더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대로 하는 건데 이제 한 분이뿐이에요. 통하는 거에요. 찹찹. 어. 석옹경씨 사진 촬영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. 네. 표정이 많이 받아주세요. 네. 웃으십니까? 한 번 더. 됐습니다. 네. 고생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려오시고요. 감사합니다.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?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. 감독님이 수면 좀 골라주시면 바로 시작할게요. 편안하죠? 저희 직원이 있어요. 수면 이제 편안하게. 사진총에서 진행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제 감독님. 예. 옷을 입혀주신 분의 의도가 집에 많이 보여줘야 될 의도예요. 그러니까. 어우, 도와줘야겠다. 뿅뿅 착착 하신 다음에. 편하죠? 이렇게 하니까. 중간중간에 할 수도 있고 이렇게. 단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손님 차례 textbook 진행하겠습니다. 아유. 하나 둘.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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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의사함으로 다시 끌어주세요. 응? 응. 있답니다. 늦 있었답니다. 자. 아유. 어? 우리 사진 감독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번에는 그냥 공연을 찍도록 할게요. 와 정말 네 카메라 봐주시고요. 찍겠습니다. 감독님이 왜 이렇게 배우를 눈치를 보세요 왼쪽 오른쪽 뒤쪽 보세요 네 파이팅 컷 그대로 감사합니다